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총선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거나 지금이라도 불러들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데요. 특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 출마자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지도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에서 여당을 옮겨 대전에서 육선에 도전하는 이상민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무모하게 무턱대고 이종섭 대사 임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진 안철수 의원 역시 과거에도 논란에 단호한 대처를 안 해 선거에 참패한 사례가 있었다며 임명 철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공천 초반 한동훈 위원장 등장 이슈와 야당 공천 갈등의 반사 이익을 받지만 최근 당내에서도 불거지는 공천 논란과 함께 이대사의 부임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발 기류는 서울과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이대사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대사 임명 과정 전반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 외교 통일이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사건을 호도하고 시간을 벌려는 수작을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종석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고 범죄자를 엄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처음으로 총선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대사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